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게임을 준비했냐면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엄마몰래 100층 탈출하기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게임은 아무래도 안타깝게도 딸이죠 딸 딸이 방이 아무래도 그 집이 엄마 집이 아무래도 백층인가봐요 안타깝게도 그 백층을 탈출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백층을 탈출해볼까요 자 고고씽 왜 집 밖으로 한발짝도 못나게 하는거죠 엄마 엄마가 집을 못나게 하나봐 이번엔 막으실 수 없어요 헐 자 백층 내 방이래 백층이 내 방이야? 헐 백층 아파트에 사나보다 엄청 잘 사나보다 자 과연 죽을까? 뭐 과연 죽을까? 쪽지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좀 백층집에 사는거치고는 방이 너무 허전한데 침대 하나밖에 없고 일단 방문으로 나갑시다 백층 복도다 어디로 갈것인가? 어 역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창문으로 가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별빛이 내린다 아아아아 어 여기 침대에 그 매트리스가 있었네 90층은 식당이네요 자 여기 뒤조심 쪽지에 뒤조심을 써있었어 뒤를 조심해라 90층 귀빈 접대용 식당이네요 오 발소리가 들렸다 어디로 숨을 것인가 탁지 아래로 2번 인조수풀 속으로 3번 게시판 속으로 음 탁지 아래 거연 아아아아 야 엄마가 벽돌을 던졌어 이게 말이 돼 아니 엄마가 벽돌을 던졌다니까 아무래도 수풀 아래로 가야겠다 인조수풀 속으로 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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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갔다 엄마 갔다 엄마 갔다 자 딴 데로 갑시다 90층 갈림길 복도라고 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계단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왼쪽 왼쪽으로 갈게요 계단으로 몰래몰래 내려가야지 어? 엄마? 야 엄마가 무슨 뭐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오른쪽 엘리베이터로 가죠 엘리베이터 쪽지다 99 이거 99단인가 99 99 비둘기 소리인가 아 99 99 81이죠 네 99 99 81 네 99단 81인 것 같아요 81층 홀 A 80% 어 엄마 엄마다 뭐야 뭐야 어 뭐야 엄마 총을 써 야 뭐야 이거 뭐니 어떻게 할 것인가 맞선다 엄마 아 맞서는 건 안 돼 도망치자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뭐니 뭐니 뭐 눌러야 돼 뭐 눌러야 돼 수풀 수풀 아아아아아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뭐 눌러야 돼 소화기 소화기 연막탄 어 엄마가 이제 보이지 않아서 저를 쏘지 못한 것 같아요 81층 사각지대라고 하네요 자 내려가 올라갔다 자 82층 통로 60층 공중정원 쪽지다 비겁하다고 욕하지 말라 이게 힌트 같아요 60층 회낙방 당근이 있다 어떻게 할까 먹는 먹으면은 왠지 엄마가 놓아놓은 미끼 아니야 먹어볼까 야 독이 들어있었어 야 엄마가 딸 주려고 독을 뿌려놨어 수면제겠지 수면제 가져간다 가져가자 60층 놀이방 입구라고 하네요 자 들어가 볼까요 놀이방 가는 굴 뭐니 이 토끼한테 뭐 줄까 어 어 토끼를 불렀다 싸워볼까요 한번 궁금한데 싸워보자 싸운다 싸우자 아 토끼 진짜 세다 당근을 줍시다 야 이거 먹어 토끼가 기절했습니다 자 놀이방 입구로 가볼까 자 클릭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미끄럼틀 아니라고 하네요 꽤 엄청 잘 만들었어 전산실 입구 소나기 자 여기로 들어가 볼까 전산실 전기를 막 하는 곳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 무슨 색을 자를까요 음 힌트가 아까 뭐였더라 보라색 잘라볼까 아야 폭탄 있었어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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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층이야 보였어 20층 액자 전시실 야 이거 손쉽게 깰 수 있겠는데요 액자 전시실은 이리로 가볼까 20층 카페다 어떤 버튼을 누를까요 엄마 이때 엄마 보여 살짝 엄마 보인다 자 암전버튼을 누릅시다 불을 끄고 엄마가 나를 보지 못하게끔 어 엄마가 주사를 야 뭐야 우리 엄마 솔직히 수상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경보 버튼을 누릅시다 엄마가 도망간다 좋았어 이 틈이야 지금 나가야돼 10층 중앙홀 벌써 이제 백층 어잉? 엄마가 칼이다 오 뭐야 야 나도 평범한 사람은 아닌데? 야 뭐야 우리 엄마 장난 아니다 안돼 아이 잠깐만 다시 고르기 자 피한다 피한으로 이렇게 피한다 피한다 아칼이 너무 빨랐다 자 그러면은 자 칼 날라오고 막는다 막는다 아 막는다 막는다 안돼 막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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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막을 수 없다 아 이럴수가 자 그럼 맨 안할거다 맨 안할거 잡는다 잡았다 엄마 받아라 오 뭐야 엄마를 때려? 야 이거 평범한 집안이 아니구나 10층 중앙홀이네요 10층에서 1층으로 가는 계단이래요 1층 엄마방 야 그러면은 100층부터 1층까지 엄마 엄마 집이었던거야 여기 CGTV 있는거 봐 CGTV 보여 여기? 다 감시하고 있었어 여기 내 방이고 책이 있네요 내일은 가족끼리 우리 가족이 놀러가는 날이다 모두가 전날부터 들떠있었다 가정의 평화가 계속되길 남편이 죽었다 나와 딸아이만 살아남았다 죽고싶다 우울하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딸아이가 내 삶의 버팀목이 될거야 사랑해 우리 딸 내 딸이 또 죽을뻔했어 뭐야 뭐야 모르고 막 남겼다 사랑해 우리 딸 내 딸이 또 죽을뻔했어 걔가 죽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혼자 살아가지 그래 그 애를 집 밖으로 못나가게 한다면 영원히 안전할거야 엄마랑 여기서 죽을때까지 같이 살자 아 이게 아무래도 자기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못내보내게 한거 같네요 아 그렇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어 백층 엄마몰래 탈출하기 재밌는 플래시게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 마지막 숙박 고맙용 definit 여러분 description 지 musicians את cause icles empirical 소휴 손 worm 지금 이게